자 오늘 드디어 홈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타가 된 승리라는 회의의 주축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드리며 이 홈에서의 셋이 분위기 계속해서 기어갈 수 있도록 다음쪽 홈스톤에 돼도 많은 운의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되시고요 계속해서 승리라는 회의의 셋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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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 사랑의 상소 영통론한 사랑의 사랑 사랑한 사랑의 상소 오오오오오오오 영향의 생각까지 ~~ 어, 그곳은 원페인 줘야 되는 건 아니다 사랑한 사랑의 상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